사나간의 황정입니다. 제가 종차 꼬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만 한 번만 있느냐? 바로 꼬본 에슬론 에슬론 여러개 하는 것입니다. 뭐대로 할까요? 자 여기는 방식장에 에슬론 있습니다. 바로 에슬론 알파 베타 세타가 있습니다. 옆에는 에슬론 챔피언이 있구요. 발칸도 있네요. 여기 세타가 있고 알파 발칸도 있습니다. 토네이도. 로키가 있구요. 자 이거 말고 또 있어요. 바로바로 에슬론 챔피언 여기도 있고 토네이도 있네요. 로키도 여기 있고 에슬론은 여기까지입니다. 자 이곳은 롯데마트 수원에 있는